12월 넷째 주 엠카운트 1위를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은 아이즈원 아이즈원이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엠카이디는 아이즈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항상 우리 주원분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즈원을 힘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위주원을 자주 못 만나는 상황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1위라는 정말 감사한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이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